이제 미국에서는 치료제가 없는 말기 환자들의 경우 임상 중인 약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상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신약 개발 업체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료제가 없는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중인 약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 일명 시도할 권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에서 허용되는 치료제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임상 일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을 지속하고 있으며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또는 공중보건법에서 승인받지 않은 약입니다. 전문가들은 시도할 권리 법안의 발효로 임상 중인 약물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에서 신약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호재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 글로벌 임상을 추진하는 기업들 중에 알츠하이머라든가 아니면 대체 치료제가 없는 항암제 그리고 또 중증에 대한 희귀질환 이런 쪽을 개발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허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완화를 하고 특히 시장은 말기암 환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에서 말기암 치료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HLB와 신라젠을 주목했습니다. HLB는 말기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아파티닙 임상 3상을 신라젠도 말기 간암 치료제 펙사백의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큰 변동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법안이 미 하원을 지난달 22일 통과하면서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워니투데이 방송 정영희입니다.